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이버 포테이버 축하합니다. 오와, 오와. 섞어서 갈까? 뭐야, 수많은 이 요리예요. 맴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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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막 순차 내고. 오, 저르고. 아니, 두 분이서. 이 사람 커플이랑 프리딩 쌍만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괜찮으실까요? 이 조합 괜찮아요? 하아, 예. 뭔만 하려고? 왜 그러시는 거지? 나이 를 먹을수록. 아, 진짜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나이 를 먹을수록. 욕심이 또 생기죠. 욕심이 또 생기죠. 아니, 뭔가 진정상에서 눈물 지평을 썼네, 지금. 진짜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지포를 왜 내려놔. 몇 암씩 경쟁해야지. 오늘 좀 더 열심히 가려고 그래. 오늘 좀 더 열심히 가려고 그래. 나이, 오늘 좀 어리고 있어. 아, 이상해. 어. 오늘 좀 더 열심히 가려고 그래. 많이 받았는데 뭘. 나는 영원하게 겨냥이고 싶은 거지.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나는 내 죽는 것도 생방송으로 가려고 그래.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나이, 멋있어. 그때 제가 엠치 보겠습니다. 엠치 보다시오, 엠치 보다시오. 엠치 보다시오, 엠치 보다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욕심같아. 아니지, 아니지. 눈만 들었다고. 눈만 들었다고. 마이, 이렇게 그래. 하하하하. 진짜 선배님은 받을 생각 하셨던 거예요? 사장님이 축하를 했다니까. 그러나 꼭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선배님 받을 줄 알고. 꼭. 제승이도 아까 축하려고. 아, 맞아. 다들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끼면서 나 있잖아, 원래. 받으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이경규 선배님 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아, 거기. 저도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형님, 예. 축하드림도 했어요? 제가 축하드림도 했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나는. 대상 나가. 지금. 그런데 갑자기 당나는. 사장님 길은 당나귀. 아, 당황같이. 아, 당황같이. 목탑방에, 목탑방에 문자들. 이렇게 해가 나와야 되는데. 아, 길을 의심하죠. 한 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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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수? 김수, 그치. 그 순간 내 얼굴이 딱 오스러워하고 있었어. 숨겼어, 웃겨. 웃을 길도 없어. 네, 네. 이게 한 잔 돌아냈어. 본명의 순간. 1년 초 사이에. 그냥 감출 수가 없어. 내 본명의. 알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냐. 이게 뭐지? 이거 딱 켜져서. 아, 이렇게 까무셨네. 속이는 그 대상 받고. 지방 가문에서 받는 땅에 김숙이 윤려받게 돼 있대요. 오, 진짜요? 집안에 닭. 아, 속 진짜예요? 김숙이 군은 상관해 주시면 좋겠어. 김숙, 상교훈. 여전히 못 닭. 그래, 초대하고 싶어. 아, 속이 나왔네. 고급 kysam닭도 다 죽었어요?